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는 좀 제 모든 경험치와 방법론을 집대성한 이야기입니다. 저는 좀 여기에 자신이 있어요. 100% 자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정말로 좀 제대로 들으신 다음에 그거를 여러분 삶에 적용하시죠? 그 다음에 그걸 좀 지속가능하게 실천하시죠? 정도의 차이만 있지 무조건 인생이 좋은 방향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쉽지는 않아요. 제가 그 대신 방법론도 굉장히 정확하게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 영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도와드릴 거고 응원해드릴 거고 이건 제가 진짜 약속할 수 있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고 앞으로는 더 그렇게 열심히 살 거예요. 제목부터 같이 읽어볼게요. 여러분. 3년. 인생을 바꾸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인생이 뭔가 좀 근본적으로 일시적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완전히 새로 태어나는 수준으로 좀 바뀌고 싶다. 거기에 필요한 시간은 거기에 그러니까 시간은 여러분 결국에는 어떤 리소스고 에너지거든요. 거기에 최소한으로 들어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자원이 뭐죠? 시간인데 리소스가 바로 3년이에요. 3년. 어떤 분들은 운이 좋다면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고 어떤 분들은 조금 이 시행착오를 겪는다면 느릴 수도 있어요. 근데 3년이면은 이거를 진짜 집중할 수 있다면은 누구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제가 사례를 다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저는 신 박사죠. 신영준 박사입니다. 공학 박사예요. 신파람 신 박사가 아니라 공학 박사인데 이게 제가 몇 번 보여드렸는데 이게 뭔지는 알 필요 없어요. 여러분이요. 이게 제가 여기 1저자. 이게 접니다. YJ신이 저고 여기도 저고 여기도 저고 여기도 접니다. 나머지는 뭐 2저자 3저자. 크게 뭐 저는 의미는 두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1저자 논문을 보면 565번이 인용이나 됐어요. 이거는 진짜 많이 된 거예요. 100번 넘은 것도 이거 173번도 많이 된 거예요. 43번도 적게 된 건 아닙니다. 이거는 그냥 평범한 수준. 18번, 19번은. 그러니까 망한 논문은 아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어느 정도로 실력이 없었냐면은 제가 저희 지도교수님을 만나서 저희 지도교수님이 저한테 질문을 했었을 때 저는 이제 전작과를 나왔는데 결국에는 물리를 한 거거든요. 이제 솔리드 스테이트 피직스를 한 거예요. 고체 물리를 한 거예요. 근데 저는 여러분 어느 정도 여러분들 위로 해드리는 게 아니라 지금 생각해도 아찔하고 공포감이 진짜 아직도 느껴지는데 저희 지도교수님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이제 박사 1년 차 때. 근데 그 질문은 물리학과 학생 2, 3학년, 학부 2, 3학년 수준이면은 당연히 아는 건데 저는 그것도 몰랐어요. 저는 전작과에서 통신도 듣고 제어도 듣고 이것저것 짬뽕으로 다 듣고 저는 물리 쪽은 반도체 공학 정도밖에 안 들어봤기 때문에 저는 진짜 죽자고 간 거예요. 너무 깜깜했고 지금도 몸이 반응해요. 몸이 아파요. 그 생각을 하면 너무 말도 안 되기 힘들었고 제 인생에서 단일 기간 동안 가장 많이 울었던 시간이 이 박사과정. 지금도 사업도 여러분 쉽지 않거든요. 저는 이때가 더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바닥이 아니라 지하실에서 시작했어요. 근데 저를 진짜 이 어둠에서 꺼내준 게 뭐냐면은 이 데일리 리포트라는 거예요. 이거는 저 이제 PDS 다이어리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한 8년 전, 9년 전부터 이 PDS 다이어리 나오기 전부터 여러분 데일리 리포트가 여러분 인생을 바꿀 겁니다. 진짜 이거는 효과가 너무 너무 막강합니다. 그래서 멘토링 프로젝트라는 것도 여러분 말이 멘토링 프로젝트지 만나면 뭐 하는 거냐면은 데일리 리포트 쓰면은 혼자 쓰면 잘 안 쓰는 분들이 많으니까 저랑 같이 쓰는 거 저한테 제출하는 거 그거 외에 뭐 아무것도 없어요. 제가 멘토링 프로젝트 이제 6기 하니까 벌써 이걸 몇 년째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걸 왜 계속 제가 몇 년째 하겠어요? 효과가 너무 어마무시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저 박사를 떠나서 그냥 일상으로 얘기했을 때 멘토링 프로젝트에 참여하시는 분들 직장인 뭐 아이를 3명 키우는 전업주부터 정말 다 바쁜 사람들이거든요. 시간이 없어요. 근데 멘토링 프로젝트 6주, 8주 기간 동안 책을 일주일에 한 거씩 다 읽어요. 이번 멘토링 프로젝트부터는 이제 달리기도 좀 체계적으로 해볼 거거든요. 운동까지 다 해요. 그러면 그건 완벽한 인생이에요. 내가 오늘 공부하고 운동하고 내 할 일 잘했다? 그거보다 완벽한 하루가 어디 있을까요? 그쵸? 진짜 제 박사 과정에서 저를 구해준 게 이 데일리 리포트예요. 저 이거 안 썼으면 저 박사 못 받았어요. 그러면서 진짜 이렇게 데일리 리포트 몇 년 쓰면서 3년 집중하니까 어느 정도로 실력이 올라가냐? 이거는 진짜 제가 지하실부터 시작했고 여러분 저는 프릭션이 뭔지도 몰라요. 마찰 개수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이게 익스폴레이티드 그래핀은 이렇게 스카치 테이프로 까서 만드는 거고 에피텍셜 그래핀은 실리콘 카바나에서 이렇게 그로스로 만드는 그래핀인데 몰라도 돼요. 여러분 이런 건 무슨 말인지 모르셔도 됩니다. 그거의 기계적 어떤 기계적 특성이 그러니까 표면 특성인 이 프릭셔널 캐릭터리스틱을 이걸 제가 썼는데 여러분 173번 되면 진짜 인용이 많이 된 거거든요. 이걸 제가 일저자잖아요. 이거는 진짜 저희 교수님이랑 맨날 얘기하는데 10년이 지나도 얘기하는 논문인데 여러분 박사를 하면은 사실 띠시스의 졸업 논문에 들어가지 않는 이런 논문은 쓰지 않아요. 그것만 해도 바빠 죽기 때문에 제가 3년 열심히 해보니까 논문 쓰는 게 굉장히 쉬운 거구나. 관련 레퍼런스를 많이 읽고 그 레퍼런스들을 지식의 어떤 기반으로 만든 다음에 사람들이 하지 못한 거를 한 발짝만 더 나아가면 되는구나. 그래서 그게 어떤 사람들 딴 사람들이 봤을 때 임팩트가 있으면은 좋은 논문에 실리는 거고 만약에 안 되면 뭐 안 실릴 수도 있고 뭐 그런 거구나 해서 이 카본이라는 논문이 되게 좋은 논문이구나. 임팩트 팩터가 5, 6점 할 거예요. 저 때 그랬던 걸로 기억이 나요. 이거는 뭐냐면은 저희 부지도 교수님 친구가 요 분인가 요 분인가 그래요. 요 분이 요 어떤 AFM이라고 어떤 장비회사의 사장님이에요. 그래서 우리한테 이거 장비 한 대 팔으려고 너네 샘플 보내면은 우리 장비가 얼마나 뛰어난지 성능 테스트를 해주겠다. 제가 그래핀을 몇 개 보냈는데 데이터가 되게 좋더라고요. 조금 더 보내볼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희 교수님은 제가 이거를 그러니까 장비 그러니까 우리 저희 부지도 교수님 때문에 샘플을 왔다 갔다 하는지도 잘 몰랐어요. 근데 제가 충분히 쌓이니까 교수님 이게 제가 딴 데 레퍼런 찾아보니까 이거의 특성을 잰 데가 아무데도 없던데요. 이거 왜냐면은 결국에는 카본으로 박막 코팅을 하는데 그래핀이 원자 단위 하나의 레이어니까 이거는 궁극적 특성이라고 이거는 누구에게나 필요한 데이터라고 그래서 되니까 그냥 한 방에 됐어요. 한 방에. 이거는 제 디시스에 들어가지도 못했어요. 이거는 그냥 저희 지도 교수님만 좋은 거예요. 그냥 실적만 쌓인 거예요. 저는 솔직히 제 박사 커리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3년 미쳐보니까 이 정도까지 돼요. 그 다음에 여기 우양이라는 거 이 친구는 학생인데 제가 4학년 때 이 친구를 지도해주고 이것도 118번 인용됐잖아요. 이 친구 드래프트를 제가 만년차에 다 고쳐줬어요. 이 친구는 지금 사업적으로 엄청나게 성공해서 사업 되게 크게 하고 있어요. 엄청 똑똑한 친구예요. 여러분 3년이면 진짜 많은 게 바뀌어요. 그럼 어때요? 제가 이런 박사학위를 통해서 능력을 쌓으니까 삼성의 책임으로 입사, 과장으로 입사한 거예요. 과장으로. 저는 3년 만에 그 능력을 쌓은 거예요. 뭘 통해서? 데일리 리포트를 통해서. 근데 그때는 여러분 제가 데일리 리포트만 썼지 플랜, 그러니까 두만 쓴 거예요. 플랜이랑 C를 안 했어요. 근데 이것까지 하죠. 그래서 플랜 2C, PDS 다이어리를 쓰죠. 이거는 진짜 완벽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저는 이 단톡방에 꼭 참여하면서 플랜 2C 다이어리를 꼭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는 좀 혼자 해보겠다. 그런 분들은 이 플랜 2C를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제가 장담하는데 그냥 저희 PDS 다이어리 사서 씻는 게 생각보다 더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훨씬 효과적입니다. 훨씬. 그 다음에 제가 여기 글씨가 좀 개발 세발이어서 읽어드리면 이거는 2023년 거예요. 2년 전 거죠. 다시 봐도 글이 너무 좋아요. 여러분, 2023년 1월 여러분 16일에 1월 16일에 여러분 무슨 일 있었는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여기 다 써있잖아요. 근데 거기 C가 너무 마음에 들더라고요. 조바심을 잡아야 한다. 항상 방심하면 다시 여름 잡초처럼 고개 올라온다. 조바심 때문에 모든 것이 뭐라고 쓴 거야? 뭐 틀려질 수 있다. 마음 평정을 유지하게 꾸준히 수련이 필요하다. 여기는 뭐라고 썼냐면 병원을 가야 해서 많은 부분이 틀어졌다. 제가 아파서 병원에 갔나 봐요. 근데 정신 바짝 차리고 일을 제대로 처리한 거에 대해서 나를 칭찬하고 싶다. 이렇게 써놨어요. 이거를 다시 읽으니까 기분도 되게 좋아지고 아, 내가 이랬었구나. 뭔가 이거는 제 인생에서 정말 커다란 자산이거든요. 이거는 정말 열심히 쓸 때 이거는 2024년인데 이거는 퓨처 셀프 읽고 쓴 거예요. 내가 이렇게 빽빽히 못 쓰더라도 못 쓰는 날이 많잖아요. 그쵸? 근데 절대 무너지면 안 되는 게 뭐다? 빽빽히 못 쓰더라도 우선순위 3개에 대한 거는 무조건 다 쓰자. 그래서 제가 2024년에는 빽빽히 쓴 날도 있지만 못 쓴 날도 있거든요. 근데 못 쓴 날에도 매일같이 퓨처 셀프에서 말하는 우선순위 3개는 정말로 핀랜드시 다이어리에 꼭 적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디스크가 없어지고요. 5km 달리기가 가능해지고요. 42살에 인생 최고의 건강을 지금 느끼고 있어요. 아 사람이 몸이 이렇게 쾌적할 수가 있구나. 이렇게 쾌적할 수가 있구나. 그래서 이 퓨처 셀프 다이어리와 이 플랜드시 PDS 다이어리는 아 퓨처 셀프 다이어리래. 이게 여러분 그 정도예요. 이 퓨처 셀프 책과 플랜드시 다이어리는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돼요. 하나라고. 제가 서점 투어를 올해 다 돌아다녔거든요. 서점 투어를 지방 광역시를 다 돌아다녔는데 인천 그 다음 부산 울산 대구 광주 대전 다 갔다 왔거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다이어리를 다 봐봤어요. 열심히 쓰는 분들이 많아요. 그것만으로도 훌륭한 거예요. 강인함의 힘에서 뭐가 나오죠? 통제감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거기서 여러분이 올해 이걸 쓰고 계시는 분들도 이 퓨처 셀프를 어떻게 다이어리에 적용을 할까 그것을 고민해서 한번 써보세요. 그러면은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달라요. 그러니까 내가 우선순위에 더 집중해서 다이어리를 써보세요. 그렇게 3년 누덕제죠? 여러분도 여러분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거는 진짜 말하면서도 가슴이 뛰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3년 미치니까 어때요? 박사학위를 받고 삼성에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입사를 한 거예요. 여러분 저는 삼성 입사할 때 얼마나 자신 있었냐면 화재랑도 삼성 화재 방재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도 인터뷰를 해서 제가 연락을 안 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인터뷰 만점이었고 거기 제 지인이 있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반도체도 가면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생기원도 가면 갈 수 있었고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도 OLED가 그때 핫했으니까 근데 제가 그때 저희 멘토였던 분 중에 송 부사장님께서 이제 좀 OLED 가봐라. 그래서 OLED로 간 거예요. 아니나 다를까 그 선택이 옳았어요. 지금 삼성 OLED는 삼성 디스플레이는 엄청 잘 나가거든요. 독보적이거든요. 진짜로 제가 여러분 3년 미치니까 거기 가서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고 삼성 디스플레이 갈 때도 뭐 이렇게 사이닝 보너스라는 게 있거든요. 글로벌 패키지라고 인재 채용 패키지여서 뭐 저를 500만 원만 보너스를 준다는 거예요. 사이닝 보너스로 아 나 2천만 원 달라고 2천만 원 달라고 내가 실적이 이렇게 좋은데 왜 나 500만 원만 주냐고 어떤 사람은 천만 원 받고 어떤 사람은 2천만 원인지 그 사람들 실적 좀 보여달라고 그랬어요. 제가 근데 왜 저는 500만 원만 주냐면 제가 포닥을 안 해갖고 연차가 너무 짧고 나이가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제가 만으로 서른 살에 입사했을 거예요. 너무 어리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어리면 능력이 없냐고 제가 그래서 나 2천만 원 달라고 안 그러면 안 갈 거라 그러니까 천만 원으로 합의를 봐서 되게 좋은 패키지로 들어갔어요. 1억도 무이자로 빌려줬어요. 2년 빌려주고 5년 거치 상환 엄청난 대우로 받고 들어갔어요. 너무 좋았어요. 그게 뭐다? 3년 미쳐서 3년 미쳐서 여러분 저는 학부생의 어떤 지식 수준도 못 갖고 있는 부분이 있었다니까요. 3년 미치니까 막 별게 다 돼요. 그다음에 또 3년 미친 거 아 퓨처셀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그렇죠? 여러분 진짜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이 퓨처셀피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저는 대국민 필독서고 10번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3년 기준으로 봤을 때 3년 뒤면은 내 퓨처셀프잖아요. 여러분들이 거기에 진짜 투자하는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지금 힘들다고 근시한적인 선택들만 하죠. 심지어 내가 힘들다고 어떤 근시한적인 선택을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근시한적 이런 선택이 아니라 그냥 뒤로 퇴보하는 선택도 너무 많이 해요. 조던 피터슨이 뭐라 그랬어요? 너가 만약에 지금 너의 여기서는 job이라고만 했는데 인생이라고 해도 똑같거든요. 너의 job이나 인생에서 비참하다면 미저러블하다면 그러면서 너가 아무것도 바꾸지 않는다면 너는 5년 뒤에 더 비참해질 거다. 그게 뭐예요? 피처셀프 얘기예요. 피처셀프 그냥 여러분들이 지금 냉정하게 수술을 평가해보셔야 돼. 나는 내 피처셀프한테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나? 피처셀프가 와서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피처셀프한테 여러분이 신호를 보낸다는 거는 다르게 표현하면 뭐예요? 현재 내가 피처셀프로 살고 있다는 거. 나는 여기 연결이 됐으니까. 하나죠. 그러면 이제 박사 얘기했으니까 그러면 또 어떤 3년 미친 거 있을까요? 이게 저희 여러분 상상스퀘어 공개된 여러분들도 다 보실 수 있어요. 저희 매출 증가 내역이거든요. 저랑 고대표님이랑 진짜 상상스퀘어에 미쳐있거든요. 3년 미친 거예요. 1년 2년 3년 매출이 여러분 12배가 늘었어요. 이런 거는 말장난으로 할 수가 없잖아요. 다 회계사가 이렇게 다 산정해주는 거니까요. 그렇죠. 실제 매출이어야 되니까. 100억이에요. 100억. 정말 열심히 하는 거예요. 저희가 메인 산업이 뭐죠? 출판. 여러분 다 어떻게 보면은 레드 오션이 아니라 블루 도션이라고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핏빛 핏빛 오션이에요. 왜? 우리나라 사람들 책 많이 읽나요? 아니라니까요. 다이어리. 여러분 다이어리는 상장회사도 있어요. 다이어리 앞으로 더 많이 쓸까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다음에 영어 학습. 영어 학습은 기존의 강자들이 다 망해가고 있어요. 잘못된 방법을 솔직히 가르쳐줬기 때문에. 저희 그런 말도 안 되는 레드 오션인데 저희가 왜 저희 솔직히 다른 것도 갈 수 있거든요. 왜 그런 필드를 좋아하냐면은 퓨처 셀프에 다 투자하는 행동들이기 때문에. 독서하는 거 다이어리 쓰는 거 영어 공부하는 거 다 퓨처 셀프에 투자하는 행동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제가 왜 퓨처 셀프 열 번 읽으러 하냐면은 저랑 고 대표님이랑 저희 상상스퀘어에 피처 셀프가 있을 거잖아요. 그냥 막 저희 막 돈 벌게 해주십시오. 이런 시크릿이 아니라 허황된 얘기가 아니라 저랑 고 대표님은 냉정하게 구체적으로 플랜이 천억 매출 플랜이 정확하게 다 있어요. 천억 플랜이 있어서 현재 내가 그거를 실천해 나가고 있는 것 뿐이에요. 참근히. 그런데 그게 또 계획대로 안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럼 그게 실패인가요? 그게 책에 써있는 거예요. 뭐라고? 퓨처 셀프로의 실패가 현재의 성공보다 낮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책 진짜 좋은 책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퓨처 셀프랑 다이어리 엮어내시죠? 아 그럼 진짜 많이 바뀌실 거예요. 진짜. 안 바뀔 수가 없어요. 그거보다 좋은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 세계에 집중하면서 내가 매 순간 의사결정해서 그걸 생각해보시면 돼요. 내가 지금 투자를 하고 있는 건가 부채를 지고 있는 건가 누구에게 내 퓨처 셀프에게 왜? 그 퓨처 셀프는 결국 현재의 나로 올 거거든요. 현재의 나로 올 거거든요. 그럼 내가 힘들어. 왜 힘든 거예요?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뭔가를 어떤 신호를 보냈는데 그게 구현되고 발현되는 거예요. 그때 잘못된 신호를 보냈다면 어때요? 건강이 망가지겠죠. 돈이 없겠죠. 가족관계가 나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저는 좀 제가 나는 진짜 퓨처 셀프로 살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영어 독립 단어 이거는 진짜 제가 여러분 거짓말이 아니라니까요. 2015년에 자가 출판한 기록이 있다니까요. 이거 교보문고에 다 있어요. 이제 뭐 없죠. 품절돼서. 이때는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아 근데 여러분 소름돋는 얘기해드릴까요? 여러분 진짜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은 저는 좀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이거를 내게 된 계기가 뭐냐면은 하 이거는 진짜 폴리메스거든요. 이거예요. 제가 저희 NUS가 좋은 세미나가 많아요. 정말로 MIT에서 박사받으신 어떤 교수님이 안식년에 저희 연구실에 오셔서 세미나를 해주시는데 마그네틱 도메이너에 관한 세미나였어요. 저는 근데 그거에 대한 피직스는 몰라요. 스피트로닉스는 잘 몰라요. 근데 그 교수님이 워낙 좋으신 분이어서 이렇게 그냥 앉아서 아무 생각 없이 꼼빡꼼빡하면서 들었어요. 근데 그 마그네틱 도메이너에서 이런 복잡계를 따르는 파월로우적인 현상이 일어났다. 그래서 파월로우에 대한 어떤 개론을 말씀해주시는 거예요. 세상에는 신기한 법칙이 있는데 이거는 다 몇 법칙을 따른다. 뭐 어떤 마케팅의 결과라든지 뭐 무슨 분포라든지 부동산의 분포라든지 뭐 화재, 지진의 빈도와 강도라든지 모든 것은 결국에는 X축과 Y축을 로그로그로 했을 때 X축과 Y축을 로그로그로 했을 때 이렇게 일직선 그게 뭐예요? 익스포넨셜 선형 구간에서는 일직선으로 나와야 된다. 아 그거 들었는데 뒤에 물리는 모르겠고 진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계속 그 생각만 났다가 어? 예전에 내가 세미나를 들었는데 단어의 빈도도 몇 법칙을 따른다 그랬어. 그럼 왜 그런 단어장이 없지? 저는 근데 뭐 영어실력은 없으니까 구글링 해갖고 그 구텐베르크 프로젝트 코퍼스 여러분들도 다 그거 공짜예요. 그 다음에 막 제 친구 그때 막 윤희사한테 야 이거 좀 만들어보자 해서 막 되게 작은 코퍼스도 직접 만들어보고 뭐 TV 스크립트도 넣고 암튼 막 제가 해갖고 매뉴얼로 뭐 이것저것 제거 해갖고 암튼 막 이게 얼마나 황당한 거냐면 이게 여러분 영어 단어만 2만 개가 있고 뜻이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걸로 공부를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래도 만들어보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는 뭐 팔려고 만든 게 아니라 어? 내가 일단 인생에서 기록을 남겨야겠고 만든 다음에 내 주변 지인들을 나눠주자. 그래서 500권 찍은 거예요. 500권. 500권 찍었는데 500권 찍었는데 아 이거 소름돋네. 오늘 좀 되게 재밌네. 500권 찍었는데 친구들 50명 나눠주고 나니까 450권이 남잖아요. 그래서 교보문고에 어떻게 어떻게 해갖고 납품을 한 거예요. 그리고 페이스북에 썼어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분 사세요. 그 다음에 수익은 전액 기부하겠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어디에 외국에서 정말로 큰 지진이 있었어요. 사람 정말 많이 죽은 너무 안타깝게. 그래서 거기에서 어떤 악의가 구출되는 장면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다가 수익금은 다 기부했었어요. 그때 너무 잘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500권 있는데 뭐 며칠 만에 다 팔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 이게 진짜 재밌네. 그거를 로크미디어가 그 당시에 이런 단어장을 만드는 회사도 아니고 무협지 로맨스를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거기 어떤 분 영어공부에 관심이 있어갖고 이거를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자가출판에서 이렇게 허접하게 낼 게 아니라 뜻도 달고 해서 조금 제대로 내보자 이런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앵그램비어라는 걸 알게 돼요. 아 끝났는데 앵그램비어는 코퍼스가 천하무적이니까 그래서 빅복하라는 걸 내고 근데 거기에도 약점이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저희 이제 인공지능 하시는 분들 이 레마테이전 잘 하시는 분들 우리 홍 우리 홍의사 윤희사랑 해갖고 요거를 지금까지 요거 순수하게 영어 독립 개발 시간만 4년에서 5년 썼어요. 돈도 한 20억 쓴 것 같아요. 돈도 20억 쓴 것 같아요. 이거 다 만드는데 진짜 퓨처 셀프로 살았어요. 그래서 아 저는 좀 진짜 자랑스러운데 여러분 자 놀라운 거 하나 보여드릴게요. 지금 찍고 있는 시간이 오후 2시 49분입니다. 오늘이 며칠이죠? 금요일 오후 2시 49분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오늘 공부한 사람이 이미 257명이죠. 놀라운 거 보여드릴게요. 여기 한범정님은 8시간 15분을 공부하신 거예요. 그럼 저희는 궁금해서 로우 데이터를 까보거든요. 장문 4시간 퀴즈 4시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유민님 난순님 지연님 해숙님 영탬님 현정님 현정님은 아마 끝장반 현정님일 거예요. 여기는 여러분 1시간 26분이면 실제 여러분들이 공부한 시간은 2시간이면 로딩 이런 게 안 잡혀요.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잡아줄 수가 없더라고요. 찐 공부 시간이어서 여러분 영어 공부 하루에 2시간씩 하는 사람이 우리나라의 상이 몇 프로일까요? 1%예요. 이런 분들은 만약에 이게 지속 가능하죠? 1년 만에 영어 끝납니다. 독해는 무조건 끝나요. 독해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 이거 만들었을 때 이거 만들고 빅보카 만들었을 때 영어 전문가 분들께서 진짜 비판이 아니라 저한테 욕을 했어요. 이 새끼 무슨 영어 단어장을 내냐고 예문도 없는 단어장을 저는 예문을 그때 왜 안 냈냐 예문 만들면 그거 돈 주고 영어 선생님들한테 만들어달라고 만들었겠죠. 근데 저는 제가 공부할 때 제가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단어를 외울 때 그냥 단어 뜻만 외웠어요. 그런 목적으로 낸 거예요. 그 다음에 빅보카 키즈 앱 만들어서 크롤링도 하고 해서 예문도 많이 해놨었죠. 그쵸? 근데 저는 그분들의 비판을 왜? 퓨처 셀프로 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쵸? 지금 실패가 훌륭한 거예요. 빅보카을 하면서 아 예문 없으면 이게 단어를 제대로 못 공부하는 부분이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그래서 그때는 예문 여러분 여자가 안 만들지 않았어요. 예슬쌤이랑 해서 별 희한한 예문 다 만들었어요. 팟캐스트로 다 올려주고 그때 황지안쌤이랑 예문 다 만들어주고 막 별의별 거 다 했어요. 여러분 저희 근데 이게 책이 안 담겨있으니까 유저 인터페이스가 최악이었죠. 그쵸? 근데 만약에 그 책에 들어갔으면 그렇게 예쁜 단어장이 안 나왔겠죠. 근데 그래서 뭐예요? 아 예문을 만들자. 이왕 만들 거 사람들이 예문 갖고 너무 뭐라고 그러셨으니까 그 사람들이 그냥 말도 못 붙이는 예문을 만들자. 그래서 초간단 예문 다섯 살 어린이 예문 열 살 초등학생 예문 원어민 장문이에요. 이건 켈리쌤의 장문 그 다음에 이거는 진짜 뼈를 후벼파는 명언들 김재우 선생님 예문 인간관계론 예문 커테이션 고전 예문이에요. 제가 우리나라에 어떤 공부 시스템도 저희보다 예문 좋은 거 단 한 개도 못 봤는데 이제 그때 그 비판이 제 인생에 정말로 걸음이 돼서 저는 피처셀프를 너무 좋아해요. 그 다음에 이 우선순위 1400에는 김재우 아니 그거 주지우 선생님의 설명까지 그 다음에 이제 저희는 웹 시스템이고 앱 시스템이니까 소리도 다 들을 수 있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예문을 해주면 뭐하나요? 안 보는데 예문을 해주면 뭐하나요? 그래서 퀴즈로 만들어버렸죠. 그렇죠? 뭐 테드 풀어보면 일단은 한영영왕 퀴즈 상기시키다 리마인드겠죠. 지금 한글인데 영어를 맞추는 거죠. 한글인데 또 영어예요. 퍼폼이겠죠. 탈락하다. 한글이에요. 여전히 드랍이죠. 빠름 아직도 한글이네요. 빠름 스피드겠죠. 여동생 어 계속 이게 랜덤이어서 저희가 이거 임의로 짜는 게 아니에요. 영어 나아요. 릴리전 종교겠죠. 또 영어 나오네요. 즐기다겠죠. although 비록 몸을 잃지라도 이게 여러분 기가 막혀요. 그 다음에 보기가 절대 똑같은 게 안 나옵니다. 다 저희가 알고리즘 저희 인공지능이 알아서 구성하는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 초급 독해가 예술이에요. 자 이거는 인간관계론 예문이에요. He is organization now inspired 위드 위드겠죠. 이게 그냥 단호하는 거 이거는 다섯 살 어린이 예문이에요. I see 그냥 하는 거보다 이게 훨씬 효과가 높고 리텐션도 장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거 다 개발한 거거든요. 중급 독해 뭐예요? 맨 처음에 여러분 3년 전에 나왔을 때 중급 독해라는 건 없었어요. 저는 진짜 모든 걸 피처 셀프처럼 했어요. 일단은 시행 힘들더라도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나아가자. 두 개를 넣어야 돼요. I turn the light on 이겠죠. 두 개여서 굉장히 어려워요. 그녀는 기타 연주법을 배우고 싶다고 합니다. She wants to learn 이거는 일단 단어가 쉽기 때문에 쉬운데 감옹 갈수록 진짜 여기 벌써 어려워요. In action 브리드 그러니까 행동하지 않는 것은 의심과 두려움을 낳습니다. 행동은 자신감과 용기를 낳습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고 싶다면 집 안에서 생각하지 마세요. 나만 와서 바쁘게 없지 너무 뼈 때리는 명언이죠. not sit home and think of 아시겠죠. 첫 번째는 and go 아우시겠죠. 이거는 명언이에요. 이건 데일 카네기 명언이에요. 나는 이러한 원칙을 정의하고 많은 사람이 이거는 인간관계론 예문이에요. application of these principles I haven't seen 벌써 어렵잖아요. 나는 이러한 원칙을 적용하고 많은 말 그대로 적용하고 많은 사람들이 말 그대로 혁명적으로 변하는 걸 말했다. these principles literally겠죠. 맞죠. 이거 어려웠어요. 벌써 어려워요. literally가 들어가니까 그렇죠. 벌써 생각을 막 해야 돼요. 어려워요. 여러분 이거는 다섯 살 어린이니까 this is picture of my겠죠.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고급 독해는 더 어렵죠. 왜냐하면 하나 넣는 건데 해석이 없으니까 I'm here with my family I'm so happy I like to listen to music when I exercise I just bought new sofa 너무 재밌어요. 그 다음에 이제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 장문 왜냐하면 쉬운 문장이라도 여러분 1400에는 장문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여러분 듣기랑 말하기를 듣기랑 읽기를 위해서는 단어를 많이 알아야 돼요. 상대방이 어떤 단어를 쓸지 모르겠지만 근데 내 말하기 목적으로는 단어를 많이 알 필요가 없어요. 이 약들을 먹어야 하나요? Should I Should I Take These Fields 겠죠? 이거 여러분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장문하면 실력 진짜 많이 날아요. Do I need to Do I need to Medication 도보다 맞겠죠? 이것들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장난감들이야. These These Toys Are My Favorite 이시겠죠? 맞나? Favorite 이렇게도 문법이 맞나? These are my Favorite Toys 제가 문법을 잘 몰라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도 말은 알아들을 거예요. 그다음에 이 책들은 모두 공룡에 관한 책입니다. All These books Are All about Dinosaur 이겠죠? Dinosaur 스펠링 잘 모르겠어요. 다이 노 다이 노 소울인가? 소울 이건가? 모르겠어요. 다양해서 스펠링은. 어? 스펠링 맞네요. These books Are All about Dinosaur 이거 다 쉬운 문장이에요. 근데 말로 하면 이거 거의 못해요. 다 만들었죠. 여러분 제가 영어 전문가인가요? 근데 저 솔직히 영어 단어 공부만큼은 제가 영어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 저보다 많이 하는 분들은 아직은 못 만났어요. 왜냐면 로우 데이터를 이걸 엔지니어링 하면서 까보셔야 돼. 뭐 어원 이런 거는 주지우 선생님한테 저는 발톱의 때 같은 존재죠. 근데 이런 통계적인 관점에서 이거는 여러분 몇몇 큰 어학원들이 이 영어 저희 더비를 사는 게 아니라 이 서비스만 독점적으로 서비스하고 싶다 요것만 통째로 사고 싶다 몇 번 오퍼가 있었어요. 몇 번 오퍼 몇 번 오퍼 근데 저는 뭐 그러고 싶은 마음은 없고요. 10년 피처셀프로 산 거예요. 그 다음에 저는 여러분 요즘에 너무 행복 요즘에 기다리는 3년이 뭐냐면 저는 여러분 42살에 처음으로 영화를 무자막으로 보고 있거든요. 이제 그게 실력이 누적이 된 거죠. 그쵸? 근데 단어는 충분히 알았는데 영어의 구조와 맥락에 대해서는 잘 몰랐어요. 근데 미친 책이죠. 김재우 영어회박과 구동사백 그 다음에 책도 책인데 여러분 솔직히 극단적으로 말하면 책 안 보셔도 돼요. 책은 교재죠. 여러분들이 이거 필기하고 할 때 필요한 거지 인강이 전부예요. 인강을 위해서 책이 필요한 거지 책을 위해서 인강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이걸 듣고 난 다음에 정말로 처음으로 저는 외국어 영화 같은 거는 내가 평생에도 외국에서 안 살아서 나한테는 안 되는 거 보구나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근데 김재우 선생님 만나고 나서 영어가 뭔지 처음으로 알고 저는 진짜 이 인강은 봐도 봐도 미친 것 같아요. 그냥 이 선생님은 진짜 퓨처셀프 살아있는 화석 같은 거죠. 이 선생님 진짜 대단한 선생님. 진짜 만시간에 내공이 여러분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만시간에 내공이 저희 예를 들면 상상스퀘어 요즘에 이제 영어 저희가 스터디언 클래스 셋업 하는데 지금 1년 2년 차거든요. 저희 3년 되면 저희가 업계에서 저희는 탑3 될 거라고 좀 자신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 퀄리티가 저희가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서비스도 제일 수준이 높고 가성비도 심지어 저희가 제일 좋아요. 만약에 업계 1위가 안 되면은 그거는 진짜 마케팅의 문제예요. 제가 더 열심히 해야겠죠. 그쵸?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퓨처셀프에 저는 이 미친 분들은 진짜 꽂힌 분들은 이거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왜냐하면은 PDS 다이어리는 매일 쓰는 거잖아요. 이 마이 퓨처셀프 노트는 일주일 단위로 내가 그날 투자를 했는지 그 주에 투자를 했는지 내가 부채를 얼마 졌는지 정말 퓨처셀프 관점에서 내 인생을 정리하는 툴이거든요. 근데 저는 이 PDS 다이어리를 써봐서 이 효과를 잘 알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좁혔어요. 영어 하나로 끝을 보자. 이 마이 퓨처셀프 노트는 영어 하나에만 좀 목숨을 걸어보자. 해서 저는 보통 우선순위 3개 쓰는 거거든요. 보통 가이드라인이 저는 변주를 했어요. 저는 영어만 진짜 어떻게 했는지 빼꼼하게 씁니다. 쓰니까 학습량이 1.5에서 2배로 올라가요. 여러분 쓰고 안 쓰고랑 그 다음에 내가 이렇게 정말로 이거 부채구나 반성하고 별표 쓰고 이거 내일 해야지 뭐 해야지 이렇게 하면 안 발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퓨처셀프에 꽂힌 분들은 이 마이 퓨처셀프 진짜 좋아요. 노트 있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이 지간통에는 커다란 상황판이 있어요. 상황판 제가 여러분 이걸 언제 썼냐면 고3 수능 때 모의고사를 이런 상황판에다가 해서 그걸 재미 좀 많이 봤죠. 그 다음에 이 깍은 뭐냐면 여기 3M 테이프가 붙여 있어서 내 1년 뒤 미스터비스트가 했던 거 그대로 하는 거예요. 거기 손편지를 쓰는 거예요. 1년 뒤 나한테 편지를 쓴 다음에 그럼 내가 무슨 말 썼는지 까먹을 거잖아요. 심지어 3년 뒤 5년 뒤로 써도 돼요. 이거는 뭐 두 개를 넣었으니까 이거는 1년 뒤로 써도 되고 이거는 5년 뒤로 써도 되고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단톡방 들어가는 코드 알차게 준비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퓨처셀프에 꽂힌 분들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나는 진짜 1년 퓨처셀프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그런 분들한테 강력 추천. 아닌 분들은 다이어리.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그래서 퓨처셀프 꼭 읽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3년을 미치는데 1년마다 뭘 하면 돼요? 우선순위 3개만 진짜 두드려 패시면 돼요. 어떻게? PDS 다이어리 그 우선순위 3개 진짜 열심히 써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말로만 뭘 해본 적도 없는데 떠드는 게 아니에요. 아 이거 이것도 진짜 아까 그 얘기가 좀 빠졌는데 그래서 그 로크미디어 담당자가 써서 빅포카 써서 빅포카에서 로크미디어랑 친해져서 고 대표님이랑 저랑 거기서 지분 교환해서 단행본 운영하다가 400억의 회사 매각한 거예요. 그래서 고 대표님이랑 저랑 평생 번 돈보다 그 한순간에 돈을 더 많이 벌었죠. 뭐로? 원스토에다 매각한 거예요. 원스토에. 이렇게 막 비나이다 비나이다 그런 게 아니에요. 매각 얼마나 어려운데요. 막 메이저 로펌들이랑 3일 회계 이런 데여서 여러분 그거 그거 검사받고 그 비용도 엄청 많이 내야 돼요. 거기서 돈 이때 진짜 많이 벌었죠. 이게 시작이었어요. 이걸 안 썼으면 황당하게 뭐예요? 로크미디어의 매각도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왜냐하면 로크미디어에 그들은 사실 그거를 컨텐츠적으로 IP 때문에 접근했지만 로크미디어의 재무제표를 탄탄하게 받쳐주는 거는 상당하게 단행본이었어요. 참 세상 여러분 그러니까 3년 미치다 보면 뭐가 재밌냐면 여러분이 진짜 3년 미치죠. 그러면서 좀 적극적이죠. 내가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게 여러분 막 시크릿 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진짜 시크릿이겠죠. 근데 막 빽빽이 쓰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저는 빽빽이 100번 쓰는 거 그런 거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근데 내가 마음을 좀 다잡아야 된다? 그런 관점에서 쓰는 거는 오케이. 근데 이거를 쓰면 이루어질 거다? 노!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와 제가 말하다 보니까 한 20분 말할 건가 했는데 37분 말했네요. 왜냐면 제가 인생을 다 압축해서 말했기 때문에. 하 여러분 3년 인생을 진짜 그냥 이게 여러분 3년이 짧다면 짧은 시간이거든요. 근데 제가 잘 아는데 다 3개월도 못해요.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이거네. 일단은 미친 척하고 3개월만 해보세요. 그거 성공한. 그 다음에 3개월 했는데 실패했어.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다시 하세요. 근데 또 실패했어. 다시 하세요. 또 실패해서 다시 하세요. 그러면 12개월 동안 했는데 그러면 1개월 한 거 있고 2개월 한 거 있고 1개월 한 거 있고 2주 한 거 있어. 그래도 4.5개월은 열심히 산 거예요. 그러면 그 한 해는 나름 성공한 거죠. 오늘 너무 마음에 드네요. 그래서 저는 제가 행복하거든요. 돈을 버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는 뭐 솔직히 번 돈을 돈 많이 번 분들은 람보르기니도 사고 파인다이닝도 가고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해요. 저거 하는 거는 달리기 영어 공부 이거 밖에 없어요. 지금. 그 다음에 회사 일 근데 행복하다니까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어떤 행사 초대 거기 돈 개인 돈도 엄청 많이 쓰죠. 기부 이런 거 아 연락이 왔는데 제가 사랑의 열매 2억 기부했거든요. 하나는 여러분들 이름 스터디언으로 하고 하나는 제 이름으로 했는데 그게 이제 성남시청에 왜냐면 잘한 일이니까 제 사진이랑 제가 쓴 메시지로 이렇게 붙는데 궁금하더라고요. 기분 좀 좋더라고요. 저는 그런 거 플렉스하는 게 재밌어요. 더 기부로 플렉스를 많이 할 거예요. 고대표님이나 아까 그거 예를 들면 천억까지도 계획기 있고 이천억까지도 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영업이 오백억까지 한다 칠게요. 그러면 PR20이면 1조짜리 기업 만드는 거 이거 저희 10년 안에 자신 있어요. 만약에 운이 없으면 또 20년 걸리겠죠. 그럼 저랑 고대표님이랑 사실 투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저희 이제 로크미디어 대표님이랑 이사님밖에 지분이 없기 때문에 지분이 많아요. 엄청나게 주도권을 갖고 있죠. 다 사회에 하나는 할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 그다음에 말미에 하나는 하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할 거예요. 지켜봐주세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우리랑 함께 으쌰으쌰 살죠. 그럼 저희 혼자 그걸 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의 크레딧을 100% 인정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저는 피처셀프 얘기가 생각나면 또 피처셀프 채널로 찾아뵙겠다고 약속드리면서 오늘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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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